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총괄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법연수원 원장을 지명을 했네요. 판사를 지명을 한 겁니다. 사법연수원 원장이면 아마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여러 번 아마 맡았을 것입니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정리하게 되면 선관위와 같은 가족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이라는 것은 단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물 건너갔다. 기대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참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가족을 여러분들 임명을 했으니까 판사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누울 자리를 다 생각하니까 사무총장으로 가가지고 무난하게 임기 채우고 나오겠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선거 사무와 관련된 불법 비리지 않습니까? 채용 비리라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몇 가지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2020년도 4.15 총선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는데 주모자가 누군지 그리고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 직접 선거 부정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알려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임 사무총장이 법관 출신이 내려가게 되면 밑에서 다 요리를 할 거고 본인이 뭘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다른 이런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선관위 문제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점으로 주면 F입니다. FD나 낙제점인 거죠. 개혁 의제가 전혀 없는 거죠. 선관위 사무총장의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35년 만에 외부 출신 외부 출신이지만 판사라는 것은 같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지역선관위원장을 오래 지낸 사람이고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겠죠. 서울대법대 79학번 동기네에도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서울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쓴소리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냥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박주현 변호사가 잘 지적했냐? 박주현 변호사도 솔법대를 나왔으니까 안타깝습니다. 판사 출신 선관이 사무총장이라니 본질을 전혀 모르는군요. 본질을 알지만 이렇게 임명을 했겠죠. 그 밑에 김남효라는 분이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한국의 참 중요한 선거부정 문제 득표수 조작 문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문제 이거는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멀어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하기 이전이라도 불법이 여러분들 폭로가 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 거 아니까 실상을 전혀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열의도 없고 노력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예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교육감선거 울산교육감선거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울산광역시선거구에서 득표수를 얼마를 이동시킨 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좌파 교육감 후보인 천창수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정권 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료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걸 누가 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를 전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블랙박스지 않습니까? 김용민이를 여러분도 임명하든 공용민이를 임명하든 박용민이를 임명하든 사무총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 바로 밑에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를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교육감선거 정권이 바뀌었으니 눈치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천창수 후보의 부인 대신은 노옥희 후보 심장마비를 2022년 공무수행 중에 12월에 돌아가신 분이죠. 중구에서 5% 아주 눈치를 많이 본 거죠. 남구에서 5% 동구에서 5% 불산 북구에서 10% 이렇게 훔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최종 결과물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표를 도독질한 것이 다 밝혀졌는데 이게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느 선까지 여러분들 관여됐는지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양에 나아가는 겁니다. 문명국가로서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체제를 침공당했는데 그 원인을 3년이 지나도 뭐죠? 아파트가 하나 이런 붕괴가 되더라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수해가 터지고 난 다음에도 다 여러분들 그게 하천뚝이 어떻게 했는데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천뚝이 터지는 않고 비교할 수 없는 거에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아무도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이게 여러분들 무슨 코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남국이가 2020년 4.15 총선에서 무려 조작값 30% 100장당 30장을 훔쳐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당선과 낙선을 바꿨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에서는 박순자가 3,652표로 패배했다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박순자가 3,358표를 승리했는데 3,652표로 패배한 후보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관위가 만든 거야. 이 선관위 발표 득표수 선관위가 만든 후보별 득표수니까 조작값 30분 전대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3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원인에 대한 것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판사 출신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해 가지고 무슨 외부에서 35년 만에 처음 임명했다. 다 저가 앞에서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가족을 뭡니까? 한 가족처럼 지내는 판사들하고 여러분들 선관위원장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런 사람을 집어넣는데 뭐가 바뀌기는 바뀌겠습니까? 어디까지 이름 밝혀냈습니까? 제야 전문가 어디까지 밝혀냈습니까? 무슨 동에서 몇 표까지 이름 훔쳤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 고잔동에서 여러분들 박순자 후보가 받은 득표수 가운데 421표를 훔치고 중앙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530표를 훔치고 호수동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서 626표를 훔치고 초치동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에서 688표를 훔치고 대부동에서 330호표를 모두 다 합쳐보니까 박순자 후보에게서 3505표를 훔쳤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다 정상적으로 훔쳐간 놈 함께 빼앗고 빼앗긴 놈 함께 더해 주고 해 가지고 진짜를 다 구해보니까 진짜까지 다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을 낱낱이 파헤쳤는데도 세금 먹고 사는 이름 국가의 공적기관이라는 데다가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좀 공정할 거라고 봐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보니까 뭡니까? 공정은 뭐고 전공한 줄은 모르겠는데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 지금 또 가게 이름 누구를 임명한 겁니까? 판사 출신을 또 서울법대 동기를 다 임명해놨네.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저야 오래전에 이 문제가 참 밝혀질 게 힘들 거다 이렇게 봤지만 저의 전망이 그렇게 틀린 게 아닌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가 없지만 하는 일들 보면 참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국민들이 다 부정선거 세력들의 이름 사로잡혀 가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대책이 없는 나라고 대책이 없는 여당이고 대책이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세상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기둥이 썩어 문들어지는데 그걸 외면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더 한 이야기 하게 되면 격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는 지금 가슬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추론도 아니고 주장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로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무를 중국 공상당이 합니까?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뭐든 병이든 뭐든 간에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지. 이번에 사무총장 임명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저는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믿고 판단하는 바대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제 양반이 한자리를 하고 싶어서 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지만 한자리 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썩어 문드리진 나라에서 썩어 문드리진 나라에 장관하면 뭐하고 차관하면 뭐합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 아이히만 재판에 대해서 아주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하고 다른 글을 쓰기도 했던 아주 뛰어난 그런 정치학자죠. 지금 돌아가신 한나 아렌트의 말이라는 책을 제 독서 노트 시간에 다뤘는데 이제 오늘은 이 한나 아렌트의 어제 독서를 다루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통해 또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 문제에 대한 전망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낙담할 필요가 없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 문제가 녹록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어제 새벽에 제가 운영하는 공데일리에 역사는 꼭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지만 히틀러 집권 전후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에 대해서 주는 시사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독서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 내용을 갖고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상을 이렇게 오피니언 코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사는 꼭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제공한다. 인간의 본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치적 격변기에 보일 수 있는 인간의 반응도 비슷할 것이다. 히틀러가 집권할 당시하고 시공과는 전혀 다르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했죠. 어제 한나 아렌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1933년 2월 27일 독일 의사당 화재사건의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하더군요. 우리는 나치의 딜을 바치는 지지하는 독일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나 아렌트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말이나 주장을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할 그런 거리를 제공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저는 한나 아렌트의 같은 말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저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꿈인 장기 집권을 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선거 공정성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점점 빛을 잃어가던 2021년 중반 무렵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선거 공정성을 파헤치기 위해 뛰어들 때는 상당히 낙관론을 가졌는데 1년이 지난 2021년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그 동네 사람들이 결국 다음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사기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 뒤를 뒷받침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선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조직적으로 덮어보던 대법학관 뿐만이로 불법과 불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언론과 지도층 그리고 식자층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한국 사회에서. 여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내 배에 밥 들어가는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도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 2023년 보궐선거 등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의 선거 사기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일들을 쭉 연결하다 보면 결국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좌파들에 의한 연구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운 좋게 그리고 힘들게 집권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저는 낮게 보기 때문에 좌파 장기 집권의 가능성은 현재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1931년도에 33년도에 권력을 장악하는데 31년도에 히틀러가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제한대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른 내용을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가능성입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는 인터뷰에서 나치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지식인들이 어떻게 변신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언을 한다. 그들의 변절은 한나 아렌트가 조국 독일을 떠나서 프랑스와 미국으로 그렇게 나라를 떠나게 된 중요한 그런 계기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한나 아렌트의 이런 인터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떠날 때 정치적인 사건은 개인적인 운명으로 변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나치가 권력을 잡자 하나같이 전향하거나 노선을 바꿨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의 적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테러의 압박에 가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짓을 했느냐는 거였습니다. 다 변절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자발적이던 글라이히 샬동 정치적 해결화 즉 나치시대 초기에 자기 직위를 안전하게 지키거나 일자리를 얻으려고 변화한 정치 풍토에 투항한 강범위한 현상의 독일 전역에서 물결쳤습니다. 당시에 글라이히 샬동은 지식인들 사이의 일종의 법규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지식인들의 변절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굉장히 낙담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에 지배당할 독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그런 히틀러의 소위 권력 장악과 그때 독일 사회가 바뀌는 것 특히 식자증이 바뀌는 것을 인터뷰를 읽고 제가 여러분들 떠오른 생각이 이렇습니다. 저는 한나 아렌트의 이 같은 정언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또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의 장기 집권이 기정사실화되면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식자증들은 바짝 엎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거치지 않고 장기 집권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글라이 샬동, 정치적 핵일화가 온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대로 글라이 샬동은 지식인들 사이의 일종의 법규였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 일이 아니라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자들의 기고만장한 행위에서도 이미 우리가 결국 이긴다는 그들의 확신과 자신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선거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지식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공고화된 체제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면서 침묵하거나 제왕하거나 떠나는 세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느 사이든 지향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주 아주 소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은 침묵하고 체념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말 것입니다. 형편이 되는 소수는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를 읽고 제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떠오르는 단상을 글로 정리해 본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선택한 것은 1933년 파리로 떠나는 일이었고 그곳에서 다시 30대 중반인 1941년에 미국으로 떠나 학자로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그녀의 진솔한 인터뷰는 그녀 스스로가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이겠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체제가 전복되거나 변혁될 때 그리고 그것이 영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때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틀러 집권 전후에 독일에서 인한 일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의 현재의 앞날에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에 바쁜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추론과 경고에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말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과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꼭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나 아렌트의 귀한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이미 일어난 일보다도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받은 내용이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대일이라는 신문에 지금 일면 톱 기사로 어제 한나 아렌트의 말이라는 귀한 인터뷰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 전후 이야기에 대한 굉장히 개인적이고 진솔한 그런 인터뷰를 읽으면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인터뷰가 저한테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니까 한국의 앞날에 대한 부분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글로 정리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추론하고 전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한나 아렌트의 아주 진솔한 인터뷰가 그런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는데 하나의 큰 그런 일종의 동기를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책들이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로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것이 특별한 그런 조치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것을 일종의 고발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의 말리 확산시켜서 선거 공정성을 우리가 되찾고 체제가 다시 변협되거나 전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글룹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제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비로서 한 500만부를 대납시킨 것 그것 외에 이제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지사에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글룹 회장으로 하여금 300만부를 대납시키도록 한 사건은 상당히 이제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 가치관 있는 부분들을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거죠 뭐 편법이라든지 불법 같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자신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신해서 사기업인 쌍방울그룹이 대납을 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사실로 판정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본인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망을 이렇게 규제망을 넘어서서 돈을 내고 방북을 성사시키도록 한 것은 정말 참 대단한 거죠 간이 큰 거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전에서 한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방북을 추진한 거죠 뭐 너무 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화영 씨하고 또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경기도지사나 또 다른 그런 도지사의 직제상 평화부시자 무지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화영 씨로 하여금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한 것은 천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 씨하고 이화영 씨가 협의해서 진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이재명 당대표는 전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이화영 씨도 나는 뭐 그게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대북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거지 나는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왔지 않습니까 사건의 전무는 너무나 뻔한데 그런 것을 딱 잡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간에 좀 주목하게 되죠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김성태 씨도 적극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 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지만 검찰 수사가 이어지게 되고 검찰이 이제 보강 수사를 통해가 증거물 같은 걸 확보라는 걸 보니까 본인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벗됐다가는 사업이고 뭐고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김용 씨 정진상 씨 이화영 씨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씨하고 같이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 주판을 튕겨볼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이재명 씨에게 불리한 그런 진술을 하거나 증언하는 것이 그게 참 어렵죠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은 완전히 결별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은 바뀌니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바로 방금 전에 이화영 씨가 아마 그걸 한 모양입니다 검찰 진술 과정에서 이 대북 사업권에 대해서 이재명 씨한테 보고를 하고 추진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검찰 진술에 삼아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화영 씨 입에서 그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특종감이 되는 거죠 이화영 쌍방울의 방북비 대납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밝힌 거죠 이재명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방북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구지자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실 무건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이 부분에 절대 이렇게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잡아댔는데 이화영 씨가 재판장에서가 아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걸 밝힌 모양이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하고 똑같은 그런 혐의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부는 거죠 이화영 씨가 이렇게 부는 거는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부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 1년 톱 기사입니다 기존 입장 바꾼 이화영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 이재명 방북을 김성태에게 요청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방북비용을 대납한 걸로 그렇게 보고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상당히 변화가 있었구나 기존 입장을 바꾼 이화영 김성태의 이재명 방북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한 부분을 이화영이 이재명과 상의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을 한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 뒤에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김성태 전 회장은 사업을 살려야 되니까 정치인들하고 의리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이익 때문에 맺어진 관계고 하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면 또 이제 검찰도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감안을 해 줄 테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이 좀 웃었는 모양이죠 형님 비웃지 마세요 이렇게 김성태 씨가 버럭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씨가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흔히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 한 건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대권 주자로서 한 건 해가지고 그게 본인이 당선되는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건데 뭐 그냥 사전투표 조작하면 다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더 하듯이 대북 당북처럼 그렇게 위험한 프로젝트를 개입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나 경험으로 미뤄보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습니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규모가 240만 표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14만 7,077표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게 되면 이재명과 윤석열 차이의 격차가 그렇게 낮다 하지만 실제로 추계치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260만 표 이상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도둑놈들 2권하고 3권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뤘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상 차이를 1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 차이만큼 뭐가 된 건 한 240만 표 정도만큼 표를 그중에 절반을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다가 마이너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큼을 이재명 함께 불러 처리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쉽게 그때 조금만 더 조작값을 올렸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됐죠 당선되고도 남았죠 사람들이 좀 방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해서 어부지리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한나 아렌트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아이 희망에 관한 그런 책 전체주의의 기원, 악의 조건, 인간의 조건 그런 책으로 아주 유명한 한나 아렌트에 대한 방송을 두 번 내보냈습니다 두 번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를 모은 아주 참 번역도 잘하셨네요 해제도 뛰어나고 오래된 책들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사랑을 받는 그런 책들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자인 기우스 씨가 묻습니다 의심이 생길 경우 당신은 진실을 선호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저는 서양 고전인 호메로스에 의해서 세상에 등장한 공명정대함에 관해 말할 겁니다 공명정대함을 실행해 옮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는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참피한 일을 위한 노래소리가 침묵이라면 나는 헥토르에게 유리한 정언을 하겠습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까? 그게 호메로스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도 헤로도토스가 등장해서 그리스인들과 야만인들의 위협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과학은 이런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현대과학조차 그리고 역사를 다루는 과학도 누군가 자기 민족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척하면서 민족에게 갱의를 표하는 양 알랑방귀를 줄곧 끼어대는 바람에 이런 공명정대함을 실행해 옮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는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참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 가운데 너무나 오랜만에 우리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공명정대함 한국인들이 다 이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명정대함을 실행해 옮길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는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참 인터뷰 읽으면서 짧은 표현이지만 아름다운 표현이다 공명정대함을 실행해 옮길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더 공명정대함을 실행해 옮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세상에는 실행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뷰자인 패스트 씨가 묻습니다 여기에는 더 심오한 문제가 어느 정도나 잠복해 있습니까 전체주의적인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뉘우치고 한탄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아이시마는 뉘우침과 한탄은 꼬맹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뉘우침과 한탄을 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남들에게 동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만사에 동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은 평범하지가 않죠 그래서 악을 저지른 사람이나 악에 부역한 사람들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장으로 보낸 사람들조차도 뉘우치고 한탄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우위에서 시키는 대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순종했다 복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부정이 나가지고 재검표가 여섯 번 치러져서 아무 교육 배경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개표소에서 없었고 투표소에서 없었던 완전히 이런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갈아치운 그런 투표함 속의 투표지가 재검표장에 쏟아졌는데 그걸 이런 대법관들이 다 이상한 투표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범하고 똑같은 겁니다 뉘우치거나 미안해하거나 자식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2020년도 4.15 총선 이전과 이후에 제 자신도 많은 변화를 겪었고 동시에 그냥 일상생활에 바쁘신 분들은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만 저는 제가 나하고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미안해하거나 후손들에게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아이 희망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우침과 한탄과 미안해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인터뷰자인 라이프 씨가 묻습니다 마르커스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가 소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늘 고요한 강점을 통해 개혁될 수 있다고 종종 강조합니다 이 인터뷰는 1970년대 아마 여름이네요 한나 아렌트가 당신이 방금 한 말의 첫 문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스탈린의 통치를 소외라고 부르는 것은 내 눈에는 진실을 감추는 왜곡된 표현으로 보일 뿐 아니라 머리카락의 곤두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소외라는 용어가 이미 진실을 크게 왜곡했다는데 관심을 보이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소외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좌파들 이름 추구하는 세계라는 것도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대중들을 선전하거나 선동하거나 쏘기기 위해 가지고 평등한 사회 이렇게 부러졌지만 결국은 그들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선거도 부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부정해서 그들끼리의 리그를 만들게 되면 자기 자식들은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자리새도 많이 걷을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1970년 여름의 인터뷰니까 사회주의가 한참 성공할 줄은 보였을 시절에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도 거기에 여러분들 그냥 리듬을 맞춰서 춤을 췄지 않습니까 본질을 전혀 못 보던 사람들이 많았죠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감안하면서 행위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미래는 현재 만들어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발성은 정말로 모든 역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수들의 달리 말해 단순한 우연에 지나치게 많이 의존한 간단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70년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월 정도에 여러분들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앞으로 전망할 때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슬리다 추론이다 추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세상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이 좀 낮을 뿐이지 이제 우발성이라는 것이 역사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 한나 아렌트의 주장인 거죠 모든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고 저처럼 심사숙고할 수 있는 존재라 그래서 원할 때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에 저는 의존합니다 제 생각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한다는 말은 항상 비판대로 생각하는 뜻이고 비판대로 사유하는 것은 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올소 올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기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유한다는 말은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늘 적대적인 태도 여기 적대적이라는 것은 번역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항상 비판적인 사유를 한다는 거죠 정치는 혐오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정치는 실시 없이 곰팡이가 썰고 먼지가 쌓이는 불길하고 악취나는 안방과 비슷합니다 안방이 그렇다는 이유로 넓은 안방을 버리두고 비좁은 골방에 웅그린 채 궁시를 끓이며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먼지와 떼를 묻힐 각오를 하고도 두 팔을 걷고 안방에 들어가서 곰팡이와 먼지를 제거해서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한나 아렌트가 강조한 정치적 사유와 행위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터뷰 내내 정치적 사유와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된 데는 나치에 반대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앙은 하지 않고 내면적 재앙 운운하며 나치의 만행을 사실상 방관한 사람들을 직접 겪은 것이 한몫 했습니다 이거는 번역자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라고 하죠 번역자의 소외라 아주 글을 맛깔나게 쓰셨네요 번역하신 분이 한철이십니다 아주 어려운 글이었을 건데 번역을 참 깔끔하게 잘하셨는데 우리가 정치적 사유와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역자 후기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역자 후기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논란 많은 영화감독 레니 리펜슈탈이 1934년에 만든 의지의 승리는 뉴런 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전당대회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털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나치 지지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박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영화평론가 로즈 에버튼은 의지의 승리를 리뷰하면서 이 작품의 섬뜩한 점은 작품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 대다수가 이 영화를 찍고 몇 년 안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어디 그들 자신의 목숨뿐이겠는가 그들은 다른 이들의 목숨도 무수히 빼앗았고 엄청나게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그런 일을 하면서 동원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내린 함적 선택을 반영한 결과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합법적인 선거가 그토록 극악한 세력을 키워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여러분 이 한철희 역자가 이 책을 번역을 마무리할 시점이 201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합법적인 선거가 그토록 극악한 세력을 키워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뜻과 전혀 무라하게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정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하니까 때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 구성원으로 간에 본인이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다섯 건이 2023년도 상반기에 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의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가 아니고 개수 표를 세는 자들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 왔는가를 고발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선거를 지켜서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